우와 엄청나게 익었습니다요. 우와 보리수 여기가 그 흰둥이 집 바로 그 뒷문 쪽인데요. 보리수 나무가 저쪽에도 많고 여기도 있거든요. 엄청나게 익었네요. 이걸로 뭐.. 뭐하지 이걸로? 그냥 먹기만 하는 건가? 엄청나게 익었어. 음 세상에. 아우 뭐가 부럽나? 벌써? 간지러운데요? 자. 엄청나게 촬영을 했다는. 아. 모기에 물린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여기까지 촬영하고. 여기도. 토마토구나. 토마토가 엄청 잘하고 있네요. 아직 멀리지는 않았어요. 강아지들이 어떻게 있는지. 뭐 어디 갔는지 한번 가보는 중이에요.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. 너무으입. 내장이 남과가. 자. 힌합. 아. 한 마리씩. 오. 요거. 한 마리씩. 이렇게 한 마리씩. 오. 와. 안녕. 얘들아. 이렇게 강아지를 얘들아 안녕 어우 부끄러워 알았어 허브 뒤에 와 찾았어요 와 몇 마리야? 이렇게 다 해놨네요 내 정신이 하나 됐네 어머 내가 안줬어 너 거기 있잖아 먹어 자 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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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lift 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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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도록 하여라 콜라 밥이 많이할게 밥 quality 밥 밥 밥 너는 거기서 살고 자 자 주는 것도 모르고 애기들이라 자 여기 있는 거야? 거기? 안 돼 안 돼 디래 디래 다 하하하하